예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콘서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호응해주시니까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저희 이번 콘서트의 히든카드잖아요 알코올? 네 어떻게 다들 한잔씩 하셨어요? 네 미성년자분 안계시죠 여기 네 그럼 저희도 잡혀가요 그러면 우리 잡혀간다고요 그러면 저희도 한잔 주세요 저희도 불 좀 켜주시겠어요? 바 쪽에 남은 소리 있으면 좀 주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었네요 노래하느라고 저희도 매년에 터뜨려 술이 쓰시면 좀 주시겠어요? 술이 있나요? 술이 있나요? 술이 있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 엘컬 엘컬 플리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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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세 가져왔어 병세 하하하하 왜 이렇게 병나가야 하는데? 마르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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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그녀씨 저는 먹을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드셔야 돼요 네! 지금은 술이 없으시죠? 네! 그러면 뭐 어떻게 조금만 같이 할까요? 네! 같이 여러분 진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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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은! 잔을 위로! 머리를 위로! 우리의 세상으로! 여러분! 잘한다 너무 잘한다 intuitive 밴드 여러분 어디 가서 성안내지 마세요 치료한 거 맞으세요 아무튼 지금 잔 손에 들고 있는 분들 다 맞으셨어요? 아직 낭만인데? 제가 확인합니다 짠! 네 다음 원샷 그리고 아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입으잖아요 신차 달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콘서트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? 완전히 빨리 하고 빨리 끝내셨는데 빨리 끝내고 있던데?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아마 이 시간에 솔로 대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? 맞아요? 망했어요? 어? 망했다고? 망했어 아 그 여자가 1 9대1 여기는 남자 한 70인 거 같은데 맞죠? 너무 다르셨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그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희 콘서트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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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